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의 서화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식, 재밌는 지식,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제주도에 한 번씩 다 가보셨나요? 저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자랑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주도는 참 특이하죠. 화산섬이라고 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한라산, 백록담 이런 거 보면 휴화산이다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그런데 재미있는 게 지금은 제주도가 화산활동이 멈춰있는 상태인데 2600년 전에 제주 화산이 분출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서 그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한 번 소개해드리고 가져와 봤습니다. 재밌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지금 보면 경향식문의 기사입니다. 박민아 기자님의 기사인데 2600년 전에도 제주 화산이 분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것을 어디서 확인했냐? 한라산의 동측에 돌오름, 돌오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이게 돌오름이래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진짜 마치 우리 봉분처럼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야 이거 진짜 진짜 신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것이 바로 화산활동의 증거다 라는 것을 지금 밝혀낸 것 같은데 참 재밌습니다. 어떤 건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한번? 지금 이게 돌오름인데 1278m라는 건가요? 이게? 그렇게 높은가? 그래서 어쨌든 약 2600년 전 화산 분출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1200m가 엄청 높은 건데 제주에서 약 2600년 전 화산이 분출했었다는 기록이 확인됐다. 송악산에서 이루어진 3700년 전 화산활동이 가장 최근의 기록이었다고 하는데 이보다 젊은 화산활동, 최근의 화산활동이 새롭게 보고됐다고 합니다. 와 신기하다. 한라산 서측의 약 4km 거리에 있는 돌오름에서 지금 2600년 전 화산 분출 기록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26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선태시대 때죠. 그렇죠? 제주에서는 2014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제주 서남부 지역인 상창리의 병학에서 약 5000년 전 화산 기록이 있었고 2015년 한라산 연구부가 송악산은 3700년이다. 점점 짧아지고 있네요. 최근에 그죠? 최근 기록이 점점 갱신되고 있네요. 5000년 3700년인데 그래서 이를 감안할 때 돌오름 화산 분출은 현재까지 제주에서 확인된 기록 중 가장 젊은 화산활동이 됐다. 이게 지금 가장 젊은 화산활동이라는 거죠. 2600년 전에 화산활동으로 이렇게 분출해 솟아올랐다는 거죠. 진짜 뽕글 솟아있네요. 그죠? 뜬금없이. 진짜 신기하네. 근데 여기 보니까 나무들도 이렇게 돼있어. 너무 아름답다. 뭐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그리고 이번 조사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한 한라산 천연 보유구역 기초학술조사와 제주도 화산 기록의 추적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2017년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서 돌오름 인근의 습지 퇴적물이 기존보다 젊은 연대다. 그러니까 이 근처에 있는 습지에 있는 퇴적물들 이런 것들이 그쵸? 상대적으로 젊다는 거죠. 기존보다. 이후 정확한 분출 연대를 얻기 위해서 2020년 2월까지 3년에 걸쳐서 광역이루 위네선스 광역이루 위네선스 이게 뭡니까? 이게 연대 측정 등 3가지 연대 측정법으로 교차 검증해서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연대 측정법을 써서 그것을 비교해보는 거겠죠. 그래서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일반적으로 지지학에서 1만 년 이내 화산 활동 기록이 있는 화산을 화라산이다. 그러면 제주도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휴화산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화라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 고려사, 동국여지승담 등의 기록을 보면 약 1000년 전에 제주에서 화산활동이 목격됐다. 그런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서 제주는 세계화산백과사전에 화라산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걸 보면 여러분 화산활동이라는 게 지지의 연대 같은 것도 측정을 하지만 문화유산 같은 기록을 통해서 언제 폭발이 있었다. 이런 거를 수집을 해서 특정하는 이것은 화라산이다, 휴화산이다 이런 걸 규정하는 그러한 기준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지의 연대뿐만 아니라 기록도 중요하다는 거죠. 고순향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역사서에 기록된 제주도 화산활동 기록과 차이가 있지만 이만 결과를 통해서 한라산을 비롯한 제주 곳곳에서 화산활동이 번복적으로 계속됐다. 새롭게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제주도 전형에 걸친 화산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킨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네요. 여러분. 그래서 제주도 여러분 저도 잘못 알고 있었는데 휴화산이 아니다? 뭐다? 화라산이다. 그래서 언젠가 다시 활동의 기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피해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것보다 이제 어떤 그런 지금 제주도의 어떤 그 기저에 있는 어떤 지질학적인 어떤 그런 화산학적인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를 해서 어떤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알아보면 또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화산지대가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